안녕하세요. F.E. 서울 팬 여러분 김용대입니다. F.E. 서울에 입단한 2010년 그해 우승 트로필을 들어올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. K리그 두 번의 우승과 F.E.컵 우승을 함께한 F.E. 서울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요. 정말로 축하드리고요. 저도 한 번씩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보러 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운동장에 나가고 싶은 그런 두근거림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있는데요. 정말 팬 여러분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저도 멀리서는 아마 F.E. 서울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. F.E. 서울 화이팅!